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이제 제2강 교재는 19쪽입니다. 19쪽의 중간 제모보고. 자, 여기서부터는 안 배운 거죠? 아, 중간 배웠구나. 죄송해요. 중간 제모보고는 배웠고 안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하시랬죠. 자, 중간 제모보고는 전산세무 2급 정도까지 저랑 하셨으면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저랑 안 하신 분들은 안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 시간에 뭐 언급을 한 것도 같은데 혹시나 이런 얘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우리 재경시험이 지금 제무액의 이론이죠. 앞부분은 아까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최소한 2, 3개는 나온다고 했죠. 그중에 이론형 문제가 있고 계산형 문제가 있는데 이 비중을 말씀 안 드렸네요. 그렇죠? 이것만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그냥 쉽게 하면 5대 5. 그냥 반반. 40문제 중에 한 20문제, 20문제 정도씩 5대 5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론이 약간 더 많은 정도 5.5 대 4.5, 55% 대 45%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어, 이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이죠. 요즘에 웬만한 시험, 회계 관련 시험의 대부분은 계산 문제의 비중이 큽니다. 계산 문제가 심한 데는 70% 이상, 적어도 한 60% 이상은 되는데 우리 시험은 반반 내지는 조금 적은 정도예요. 이것도 한 가지 우리 재경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그리고 재무회계로는 앞시간에 한 것은 제가 좀 빨리 서둘러서 갔죠.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하면 안 배운 것처럼 천천히 하면 재무회계만 5, 60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뭐 강의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시간도 없는데 계속 빨리 빨리 나가고 다시 열로 오죠. 중간 재무 보고는 전산세무 2급이나 회계관리 1급까지 하셨으면 한 번쯤은 보셨을 거고 물론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갑시다. 중간 재무 보고 교재 19쪽입니다. 원래 1회계년도는 보통 우리 회계에서는 12개월 기준이죠. 1년 기준입니다. 그거보다 짧은 기간, 중간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중간 재무제표, 중간 보고라고 하더라. 적시성, 회계정부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수단이다. 여기서 중간 기간은 회계년도보다 짧은 기간이고 그것이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기, 상반기, 하반기 할 때 반기. 1, 4분기, 2,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할 때 분기. 분기별, 반기별. 그리고 누적 중간기간. 누적 중간기간은 회계연도 개시일 1월 1일부터 1월부터 12월을 가정했을 때 1월 1일부터 당의 중간기간의 종료일. 만약에 지금이 9월이다. 그럼 9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누적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분기별 가정했을 때 당의 분기는 7월부터 9월. 7월부터 9월이에요. 맞죠? 7월부터 9월까지가 당의 중간기간. 그런데 누적 중간기간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의미한다. 이거고. 중간 재무제표는 중간기간이나 7월부터 9월로 분기별로 가정했을 때 7월부터 9월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누적 1월부터 9월 기준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연차 재무제표. 연차. 영차가 아니라 연차. 이건 우리가 원래 하던 원래 하던 1회개년도. 1회개년도로 보통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었죠. 결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을 연차 재무제표라고 하고 연차 재무제표보다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중간 재무제표라고 하더라. 자, 그 다음 20페이지 넘어갑니다. 중간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중간 보고서는 먼저 종류. 중간재무제표에는 뭐가 있냐. 이건 필수. 이건 외워야 됩니다. 별표 500개 같은 3개 쳐놓으시고. 2개만 칠까요? 앞에 요약이라는 단어 빼면 재무상태표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외에 재무에게 배우신 분들은 포괄손익계산서를 하나로 할 수도 있고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2개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 자본변동표, 현금후론표와 주석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제표하고 똑같아요. 앞에 요약자가 붙어있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중간재무제표의 종류는 무조건 암기. 기본적으로 암기. 자, 그 다음에 중간재무보고에 표시해야 되는. 잠시만요. 괄호 2번에 선별적 주석. 아, 주석도 있어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괄호 3번 중간보고서가 표시되어야 되는 기간.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자, 혹시 연차재무제표는, 여기는 없지만 연차, 그냥 연차재무제표는 당해 기간 말과 직전 연도 말, 직전 연도 말을 보고, 직전 연도 말, 직전 연도 말을 비교하는 형식. 즉, 단기분과 전기분을 같이 적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이런 거 배우신 분들은 재무제표를 딱 열어면 단기분이 앞에 있고 전기분이 뒤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중간재무제표는 비교 대상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 돼. 사실은 잘 나오진 않아요. 자, 지금 나오는 중간재무제표 있잖아요. 이거하고 그 뒤에 넘어가면은 이쪽에 보면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건 전산회계나 회계관리 1급에서는 안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보고하고 이 보고기간 후 사건 둘 중에 하나는 항상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자, 다시 돌아와서 재무상태표는 당해 기간 말과 직전 연도 말을 비교하는 형식. 그리고 책에 친절하게 그 밑에 예를 들어서 3분기, 7월부터 9월을 가정했을 때 날짜로도 비교해드렸죠. 당해 9월 30일과 직전 연도 12월 30일을 비교하는 형식. 맨 밑에 표를 참조하세요. 그럼 손이 깨안선은 두 개입니다. 당해 중간기간과 누적 중간기간을 직전 연도 동일기간. 직전 연도 동일기간. 당해 기간 대 직전 연도 동일기간. 누적 기간 대 직전 연도 동일기간. 손이 깨안선은 두 가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현금으로음표와 자본면동표는 누적 기간 대 직전 연도 동일기간입니다. 다시 재무상태표도 잘 보시면 당해, 당해, 누적, 누적이죠. 당해, 당해, 누적, 누적이고. 재무상태표만 직전 연도 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직전 연도 동일기간입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헷갈리지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뭐 쉽게 두 번에 한 번은 출제된다. 두 번에 한 번. 그래서 중간 재무제표 종류 헷갈려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책에 친절하게 날짜도 예시까지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 21조. 21조. 3번에 기타 고려할 사항 참고로 볼까요? 기타 고려할 사항 가로 4번. 이건 없네요. 기타 고려할 사항 중에 책에 중요성 있죠? 중요성. 그 문장 그대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중간 보고서 작성할 때 인식과 측정, 분류, 공시에 관한 중요성의 판단은 해당 중간기간, 해당 기간을 대상으로 중요성을 판단해라. 뭐 측정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그 다음 연차 재무제표의 주석 공시. 이거는요. 자, 잘 보세요. 최종 중간기간.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면 4, 4분기. 4, 4분기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략할 수 있대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중간기간에 보고된 주정금액이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하게 변동되었지만 최종 중간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연차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해라. 뭔 소리이래. 뭔 소리이래.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하죠. 분기별. 이게 1월 1일이고 12월 31일이면 원래 이때는 연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건 당연한 거죠. 재무제표 FS.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분기별로 해서 3, 4분기다. 4, 4분기다. 그럼 이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건데 요 4, 4분기의 재무제표는 생략할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거 작성하고 연차 재무제표 또 작성하면 이중으로 작성하잖아요.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분기는 생략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중요한 변동이 있었어요. 중요한 변동사항을 4, 4분기에 보고를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4, 4분기의 재무제표가 생략이 됐으니까 이거 중요한 변동사항을 보고할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연차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해라 그 내용입니다. 어쨌든 문장 그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보시고. 자, 동그라미 3번 한국재택국제외계기준을 준수했다. 준수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그냥 영혼을 갈아넣지까지는 않아도 영혼을 갈아넣지는 않아도 여러분이 또박또박 한 번씩 읽어보고 지나가고 나중에 이해도 갈 때 또 읽어보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이 자리에서 완전히 외우고 넘어가지는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아까 했던 것은 참고로 외워놔야죠. 일단 까먹더라도 외워놔야죠. 또 나중에 다시 와서 또 외우고 또 까먹더라도 또 일단 외워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 한번 읽어보는 또박또박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큰 3번 인식과 측정. 연차기준과 동일한. 말 그대로 연차 재무제표에 적용한 정책, 회계처리 방법이나 이런 걸 동일하게 적용해라. 그 다음에 직전 연도 말에 회계정책을 변경해서 연차 재무제표에 반영한다면 변경된 정책을 사용해라.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가중평균 연간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1년 동안의 순이익에 대해서 적용될 법인세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세를 배우시면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다르죠. 그 세율을 적용할 때 연간, 직전 연도에 대해서 전체 연도,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법인세를 기준으로 추정을 해라 이거죠. 그 다음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인 수익 또는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는 미리 땡겨서 예측하거나 2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가로 3번에 나옵니다. 연차 재무제표에서 미리 땡기거나 2연시키는 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중간 재무제표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죠. 그 다음 4번은 회계 변경을 배웠었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4번 잠깐 보시죠. 교재 21쪽 하단. 만약에 첫 번째 줄 끝에 회계정책변경. 회계 변경을 배우셨다면 정책변경은 소급법, 추정변경은 전지법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첫 번째 줄 정책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끝에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특별한 건 없고. 다만 재작성해야 되는데 소급법 적용이 곤란할 때는 예외적으로 전진법 적용이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제 7절. 자, 여기가 중요하죠. 새로 생긴 거. 이제 일반적인 전산세무 공부하신 분들은 안 배웠던 내용. 재경관리사에서만 나오는 내용. 다른 시험은 거의 안 나옵니다. 물론 아예 안 나오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에서도 한 200년에 한 번씩은 나오고 이런 식이니까. 어쨌든 아예 안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 시험은 자주 나옵니다. 중간 보고 그리고 지금 많은 보고 기간 후 사건에 대해서 시험에 둘 중에 하나는 항상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쉽게. 쉽게.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결산일을 우리는 보통 12월 31일을 가정을 하지요. 그리고 주주총회가 나중에 열립니다. 보통 한 90일 이내. 그러니까 보통 2월이나 3월 달에 열립니다. 3월 달 이내에. 그 사이에 물론 이사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전년도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사회에서 야 이거 이익을 어떻게 어떻게 처분할 건지 내부적으로 먼저 회의를 하고 주주들한테 보고한 다음에 결의를 한단 말이죠. 재무제표가 이거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실질적인 배당은 얼마 줄 거냐. 정립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확정하는 게 주총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재무제표 쭉 작성한 내용이 이 기간 중에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동이 있는데 이거를 수정해야 돼, 말아야 돼, 수정해서 보고해야 돼, 그냥 보고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보고기간 후 사건. 자, 의. 보고기간 후 사건은 보고기간 말 12월 31일 쉽게 결산일. 그리고 재무제표 승인일. 여기가 재무제표 승인일. 재무제표 승인 확정일이니까 이걸 승인일이라고 가정합시다. 승인일 사이에 이루어진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이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은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의 제출을 위한 재무제표를 이사회. 사실은 이 날이 아니라 이사회예요, 이사회. 이사회를 먼저 열고 그리고 주총회에다 하는 거니까 이 날입니다. 승인일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엄밀하게는. 엄밀하게는 주총회 아니라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고 주총회 보고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그 다음 보고기간 후 사건에 의의.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에 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자,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보고기간 말에,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건은 결론은 재무제표의 인시간 금액을 수정해 줘야 됩니다. 자, 다시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이 변동했다. 그럼 수정해서 보고해야 돼요. 그런데 보고기간 말에 존재했던 게 아니라 그 후에 새롭게 발생한 새로운 사건이에요. 이때 존재하였던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입니다, 이때. 그럼 이건 수정하지 않아요. 수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중요한 내용은 주석 공시해라. 자, 가로 1번부터 갑니다. 자, 이거 수정을 요하는 것부터. 수정을 요하는 것부터. 자, 수정. 어? 어이, 어이, 잠시요. 잠시요. 자, 다시 이 표가 핵심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고 다시 가로 1번 보시죠. 가로 1번. 수정을 요하는. 수정을 해야 되는 사건.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수정을 요하는 사건은 재무제표의 인시간 금액을 수정하고 재무제표의 인식하지 않은 금액을 새로 인식해라. 수정을 요하는 사건. 첫 번째. 보고기간 말에 이미 존재했던. 이미 존재하였던 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에 의해서 확정되는 경우. 그때 이미 소송 중이었고 그게 결정이 보고기간 후 사건. 요 기간에 났다 이거죠. 수정해야 되고. 또 보고기간 말에 자산 손상이 이미 발생하였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후에 입수했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 끝에 보고기간 후에 매출처 파산. 재고자산의 판매 이런 거. 중요한 건 보고기간 말 현재 이미 존재하였던 상황이 변한 거죠. 그래서 수정해야 돼요. 3번.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원가나 매각한 대가를 나중에 결정했을 때. 취득 원가나 내용이 변동이 된 거죠. 나중에. 그리고 네 번째. 보고기간 말 이전의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할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가 있는 이익본배나 상여금 금액을 나중에 확정했을 때. 공통적으로 보시면 보고기간 말 현재 원인이 존재했던 겁니다. 5번도 마찬가지죠.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오류나 부정을 나중에 발견했다. 이런 거 수정해야 돼요. 자. 근데 가로 2번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제 시험에 이게 잘 나오죠. 수정을 요하는 사건, 요하지 않는 사건 구분하는 거 나옵니다. 어쨌든 자 요하지 않는 사건. 첫 번째.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은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하지 않았으나 보고기간 말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차기위에 대한 사건일 뿐이다. 따라서 수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시험에 나오는 항상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예. 23페이지 맨 위에. 활성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투자자산의 시장가격이 하락한 거. 바로 이거. 지분증권 아시죠? 지분증권. 주식, 주식. 지분증권. 지분증권의 시가, 공정가치, 변동. 이게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서 전년도 말에 구입한 게 있었어요. 근데 1월 달에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변했어. 그럼 이거 수정을 해야 되냐. 아니다.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원인이 존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주식값은 매일매일 바뀌는 거죠. 원인이 전년도 말 현재 존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요하지 않는 사건은 그럼 항상 기본적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답이 손들고 있는 거예요. 지분증권. 투자 지분증권. 투자 지분증권. 이렇게 나오죠. 활성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투자자산, 투자주식. 투자주식, 투자지분증권. 뭐가 됐든 결론은 주식 가격 변동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에 대표적인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도 쭉 1번부터 있는데 이걸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사업결합 등 중요한 종속기업의 처분. 사업결합이나 처분. 또는 영업중단계획 발표. 자산의 구입,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거 이런 거 수요.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문제에 나오는 건 거의 없고 나오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수정을 요하는 사건들 우리 시험 사지선달했죠. 3개 주고 하나가 이거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은 항상 이거예요. 답은 항상 이거야. 보고기간 후 사건은 그럼 답이 이거예요. 아닌 거예요. 대표적인 거. 나머지는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1번부터 9번, 10번까지 있는데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읽어는 보세요. 중요한 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읽어만 봐도 어느 순간 그게 두 번, 세 번 되면 나중에 문제 보면 다 보여요. 자, 넘어가셔도 돼요. 3번. 배당금 및 잉여금의 처분.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 보유자, 즉 주주에 대하여 배당을 선언했을 때 그 배당금은 보고기간 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보고기간 말에. 배당을 선언하는 건 주총에서 선언하죠. 근데 보고기간 말에 부채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보고기간 말에는 어떤 의무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인해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우리 배당할 때 결산대에, 결산대 집합손익, 손익에서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대체를 했다가 나중에 인여금 처분이 결정되면 미처분 이익여금이 없어지면서 뭐 회사에 무슨 무슨 정립, 정립할 건 정립하고 주주한테 배당금을 주기로 결정할 때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나오잖아요. 현금 배당을 가정했을 때. 근데 부채는 부채인데 중요한 건 이건 잉여금 처분할 때죠. 결산대가 아니죠. 보고기간 말. 보고기간 말은 12월 31일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12월 31일 현재는 부채가 안 나옵니다. 만약에 이거 잉여금 처분이 결정된 게 3월 10일이다 그러면 3월 10일 날 미지급 배당금이 나타나는 거죠. 보고기간 말에 부채로 인식하는 건 아니다. 되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이제 자 다음 8장 이것도 역시 8절인가? 8절 이것도 역시 특수관계자 공실에서 우리 시험에만 주로 출제됩니다. 3번에 1번쯤 나옵니다. 1년에 1, 2번은 출제가 됩니다. 특수관계자 공실. 우리 시험에서. 다른 시험은 거의 안 나와요. 우리 시험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먼저 특수관계자 범위. 특수관계자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가족이다. 가족 경영 들어보셨죠? 여러분 취업할 때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강조하는 회사 들어가야 돼요? 가족 같은. 가족 같은. 이런 데 가면 잘 안 되죠. 너무 가족처럼 부려먹어. 아시죠?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근데 특수관계자. 누가 봐도 가족 이런 거. 자 특수관계자는 직접적 또는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당의 기업을 지배하거나 당의 기업의 지배를 받거나 동일한 지배. 동일한 지배하에 있는 자 특수관계자. 누가 봐도 지배 중속관계가 있다. 그럼 특수관계자. 또 당의 기업의 유의적. 유의적은 중대한 이런 거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당의 기업을 공동으로 지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의 정의가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또 당의 기업의 관계기업. 관계기업.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당의 기업의 참여자로 있는 공동기업. 또 당의 기업이나 당의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로 주요 경영진의 일원. 또 1이나 4. 여기 1이나 4에 해당되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 가족 같은. 가족 같은 이런 회사는 가면 곤란해요. 아닌 데가 좋아요. 그죠? 나중에 말도 못해.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가족적인. 또는 종교에 같이 있는. 이런 데 가면 같이 부려먹어.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제 너무 무식하게 설명드렸지만. 이걸 비롯한 이런 지배관계에 있거나 지배를 받거나. 동일 지배하에 있는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이 특수관계자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 자본이 100인데. 여러분이 저한테 50을 출제한 사람이다. 그 유의적인 영향력. 거의 지배관계에 있죠.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에헴 이 소리만 해도 저는. 굽신굽신 해야지. 그죠? 특수관계자입니다. 특수관계자 누구누구인지. 이런 게 문제로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6번 산하오. 그 앞에 있던 산하오에 해당되는 개인이 직접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공동으로 지배하거나.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중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뭐 대처금이 이해되시죠? 당의 기업이나 당의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기업의 종업원 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 이런 것도 전부 다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지배를 당하는 기업이 종속기업.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지배기업.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요무의 관계 없이 공시합니다. 거래가 발생해야만 지배종속관계를 보고하라. 이게 틀려요. 거래가 없어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지배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걸. 그리고 지배기업의 명칭. 지배하는 기업이 누구냐. A, B가 있으면 A 회사가 B를 지배하고 있으면 지배회사가 A라는 걸 반드시 공시해야 됩니다. 다만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를 때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 최상위. 왜? 이런 거. 모기업, 자기업 들어보셨어요? 모기업, 자기업, 손기업. 모기업이 A와 B를 소유하고 있고 B가 또 C 이런 식으로 문어발 이런 거 들어보셨죠? 문어발. 그러니까 최상위 기업이 있고 여기 지배관계 있고 지배관계 있다. 그러면 최상위 기업의 명칭도 공시해라 이거죠. 모회사, 자회사, 손회사 이런 게 있어요. 재벌. 이게 외국 경제 이쪽에서 재벌이라는 걸 한글로 재벌. 이걸 영어로 해서 우리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됐다나 만대나. 어쨌든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해야 되고. 또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분류별. 그래서 단기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장기급여, 해고급여 이런 것들을 함께 공시해야 됩니다. 주요 경영진에 대한 급여 이런 것들도 공시를 해야 돼요. 이런 것도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지문으로 그대로 떠요. 이 세 번 중에 한 번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정도는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보고, 보고기간 후 사건은 거의 두 번에 한 번. 그리고 얘는 한 세 번에 한 번 정도. 우리 시험의 특징을 보냈죠? 가늘고 길게. 골고루 다 나온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읽으셔야 돼요. 특수관계자가 있는 경우 거래와 채권, 재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에 대한 성격도 공시를 한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만 안 배우던 거라도 조금만 읽어보시면 어차피 나오는 내용이 여기 페이지가 몇 시 페이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몇 번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구절. 화폐의 시간 가치, 교재 24쪽. 여기 별표 5조 5개, 5조 5개.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재경에서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물론 재경이 아니어도 회계 배운 사람들은 이 화폐 가치에 대해서는 정말 필수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나온다. 계산기 준비하셔야 돼요. 계산기를 준비하시고, 쌀찍 계산기, 공학용은 안 됩니다. 메모리 기능이 있는 공학용은 안 되고, 그냥 계산기는 됩니다. 그래서 다 있어, 이런 데 가서 3,000원, 5,000원짜리 사도 되는데 웬만하면 한 돈 만 원 정도 되는. 그리고 어차피 한 번 사면 집어 던지지만 않으면 10년도 쓰니까. 집어 던지지만 않으면 10년도 쓰잖아요. 저희 집에도 한 10명 넘은 거 있는데. 잘 돌아가요, 그죠? 빛에 가끔 비치면 어제도 넘어가요. 계산기 준비하셨어요. 자, 이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해서 교재 24쪽부터 25, 26쪽 나오는데 나중에 꼼꼼히 읽어보세요. 자, 일단 쉽게 현재 10만 원이다. 근데 우리가 최소한의 이자라는 개념을 알면, 최소한의 이자라는 개념을 알면, 만약에 내가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는다, 100만 원 집어넣는다. 그럼 1년 동안 가만히 있다, 1년 뒤에 딱 통장 정리해보면 아마 이자가 붙어 있을걸요. 조금이라도. 물론 요즘은 이자가 싸죠. 1%도 안 된다며요, 1% 많은 거. 어쨌든 그렇다 치고 IMF, 그 유명한 IMF 때는 기본 정기 적금 같은 거 하면은 이자가 최소한 10%였어요. 그러니까 1억 넣어놓으면 1년 후에는 1억 천이 돼. 요즘 같으면 택도 없죠. 어쨌든 최소한의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이자는 1%, 2%, 1%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많지만, 그럼 계산이 어려우니까 현실을 떠나서 10%로 가정합시다. 이자율 10%. 그럼 현재의 10만 원이 이자 붙으면 1년 후에는 11만 원이 된다. 그건 이해가 됩니까? 자, 10만 원에 이자가 10%면 만 원이잖아요. 만 원이 추가되면 11만 원 되는 거. 이해 되세요? 됐죠? 자,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1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10%가 0.1인 건 아시겠죠? 10%가 0.1인 걸 모르겠다 그러면 심각히 생각하시고. 조금 이따 하세요. 다른 것부터 하고 오셔야 돼요. 자, 어쨌든 10%가 0.1입니다. 그게 1 플러스 이자율. 다시 1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에 1승하면 11만 원이 돼요. 다시 10만 원 쓰기 귀찮으니까 만 원만 쓸게요. 그럼 그것도 힘들어. 천 원만 쓸게요. 천 원. 그럼 1년 후에는? 1년 후에는? 이자가 10%니까 1100원이 되는 거 이해됐죠? 그럼 2년 후에는? 이때 이자가 10%라고 가정했을 때 단니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복니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회계에서는 이제 복리입니다. 단니라는 건 1년에 1,000원에 10%면 100원이죠. 그럼 무조건 100원씩 추가돼. 그럼 무조건 100원씩 추가되니까 1200원, 3년 후에는 1400원, 14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100원씩 붙는 거지. 그런데 현실이 이렇던가요? 아무래도 이걸 배웠든 안 배웠든 떠나서 우리 웬만한 이자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이자에 이자가 또 붙는 복리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게 복리의 마법.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자가 적다가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되면 이렇게 늘어요. 이자, 복리. 복리입니다. 다시 그럼 복리를 가정하면 1년 후에는 단니였으면 다음 년도에도 100원이 추가돼서 1200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복리는 이 1100원의 10%가 붙어서 110원이 붙어요. 그럼 다음 년도에는 1210원이 되는 것이고 3년 후에는 다시 이거의 10%인 121원이 붙어서 1331이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건 아시겠지요?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시 식으로 나타내면 천원,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이자율을 R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기간 N승 하면은 미래가치. 이건 현재가치고 이건 미래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자율이 10%고 기간을 3년으로 잡으면 계산기 있으면 1.1에 3승. 그런데 저같이 수포자들은 1.1에 3승을 써도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수 있는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하면 돼요. 3번 하면 돼요. 그럼 이게 1331이 나옵니다. 이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미래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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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를 나누기로 거꾸로 바꾸면 거꾸로 바꾸면 곱하기를 나누기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할까? 현재가치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의 R의 N승 하면 미래가치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꾸로 나누기로 하면 곱하기를 나누기로 바꾸니까 미래가치를 1 플러스 이자율의 N승으로 나눠주면 현재가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3년 후에 1331원을 1 플러스 이자율 10%의 기간 3승, 3년이니까 나눠주면 1,000원이 나온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건 지금 봤으니까 알겠어. 그런데 다시 3년 후에 원금이 1331이 아니라 1,000원이다. 3년 후에 1,000원 받기로 했다. 그런데 현재가치로 따지면 얼마냐? 이자율은 1 플러스 이자율의 10%를 가정하고 3, 그럼 얼마예요? 물론 계산기 있으면 되겠죠. 1,1,1,1,1,1 그러면 1331이 나오죠? 나눠주면 나오죠. 그런데 암산돼요? 암산돼죠? 계산기 두드려보면 7, 5, 1,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뒷자리 생략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암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25쪽 중간에 무슨 표가 하나 있고 그리고 26쪽의 위쪽에도 무슨 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거. 원래는 지금처럼 계산기를 하나하나 두드려야 되는데 이런 걸 하나하나 두드리면서 계산하면 힘드실까 봐 옛날에 그분들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께서 다 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26쪽에 보면 가로, 세로 된 거 있죠? 가로, 세로. 여기에 이자율이 1%, 2%, 3%, 4%, 10%, 20% 쭉 돼 있고 그리고 세로 쪽에 기간, 1기간, 2, 3, 4, 10년, 20년 쭉 돼 있어요. 그래서 10%를 가정했을 때 10%의 1기간에 대한 0.9091, 이런 숫자 있죠? 이 숫자랑 친해져야 돼. 90909라고 돼 있죠? 바늘을 누르면 909, 0.8264, 82645 이렇게 돼 있고 아, 점은 0은 안 써도, 계산기 누를 때도 0점할 땐 0은 안 눌러도 돼요. 그냥 점만 찍어도 돼요. 그 책에 점으로 돼 있죠? 점, 점, 0이 안 써 있어요. 그럼 계산기 누를 때도 0점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점 누르면 돼요. 곱하기 0.5 누를 때 곱하기 0.5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곱하기 0.5 이렇게 누르면 돼요. 점, 0.2, 0.3 이렇게 점, 어쨌든 7, 5, 1, 3, 1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거기 숫자들이 나오죠? 이 숫자들을 여러분 앞으로 친해 줘야 돼요. 현재의 가치를 계산한 숫자다 그래서 현가 개수, 현가 개수. 아이고, 잘못 썼네. 현가 개수라고 합니다. 현재의 가치를 계산해 놓은 숫자. 현가 개수가 문제에 주어집니다. 그럼 다시, 아까 제가 원금 3년 후에 받을 원금이 1,000원으로 가정하고 1 플러스 이자율의 기간이 3승. 그럼 이게 0.751, 751 얼마 이렇게 나온 데 있잖아요. 계산기 없으면 솔직히 암산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숫자가 문제로 주어져 있다. 기간이 3기간이니까 그러면 3년 뒤에 받을 1,000원 곱하기 이 현가 개수 0.751, 3을 곱해주면 이건 암산 가능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건 암산이 안 되죠? 그런데 얘는 1,000원 곱하기 0.751, 3. 여기서 0.75라고 가정해 봐요. 1,000원에 0.75면 750원이잖아요? 751이면 751, 753이면 751.3 이렇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이 계산을 앞으로 우리는 많이 많이 할 거예요. 엄청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시점의 금액을 미래 시점으로 곱할 때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그리고 반대로 미래 시점에서 현재 시점으로 환산할 때 그럴 때는 나누기로 바꿔서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 요 이자율이죠? 1 플러스 이자율. 그래서 어차피 문제에서는 이 현가 개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현가 개수를 적용하면 쉽다. 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규제 26쪽에 연금 현재같이 연금. 연금이라는 건 일시, 아, 여기에는 여기 일시불이었죠? 일시불, 목돈. 문제에 나올 때 3년 뒤에 1,000만 원, 3개월 뒤에 500만 원, 1년 후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일시불일 때 일시에 주고받을 때는 지금처럼 현가 개수만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분할, 분할, 정기수불금이라고 되어 있죠? 분할. 할부라고 들어보셨죠? 할부, 할부 판매. 이것도 우리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부 판매, 현재같이 계산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는 장기 연불 조건, 장기 연불 조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할부 판매했다고 칩시다. 3년 장기 할부. 이때 판매는 이루어졌는데 할부대금을, 할부대금을 1년에 1,00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1년에 1,000만 원씩 받기로 했으면 후불 조건, 선불 조건도 있죠. 천천천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상연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정상연금이고, 뭐 그것까지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받는다고 쳤을 때 명목상은 3,000이죠. 명목상은 3,000인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만약에 묻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렸어요. 물건을 샀어요. 3,000만 원어치. 돈을 줘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년간 1,000만 원씩 나눠서, 3번 나눠서 3,000만 원 드릴까요? 지금 당장 2,700만 원 드릴까요? 그럼 계산 두드려 봐야죠. 뭐가 유리하지? 1,000만 원씩 3년에서 3,000을 딱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한 번에 딱 2,800을 받는 게 유리한지. 2,700이랬나 제가? 아, 몰라요. 어쨌든 얼마 받는 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되겠죠. 어떻게 따지냐? 이론적으로는 1년 후에 받을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이거 환산하려면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 이자율이 10%. 그리고 N승. 그리고 2년 뒤에 받을 걸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의 기간 2승. 또 3년 뒤에 받을 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의 N승. 이러면 어쨌든 하면 돼요. 하면 돼요. 1,000원 나누기 1 플러스 0.1의 1승. 1,000원 나누기 1 플러스 0.1의 1승. 1,000원 나누기 1 플러스 0.1의 3승.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나온 숫자들. 그래서 나온 숫자들의 합계가 현재 시점에 받을 금액입니다. 이거 언제 따지고 있어? 힘들죠? 자, 그래서 또 여러분 고생하지 마시라고. 또 옛날에 그분들께서 27쪽 위에. 27쪽 위에 보면 무슨 표가 또 있어요. 그 표, 그 표를 보시면 이렇게 하는 수고를 덜으시라고, 덜으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돼 있냐? 거기, 거기도 표를 보시면 이자율이 1%, 2%, 3% 쭉 가다 10%. 기간, 1기간, 2기간, 3기간 이렇게 돼 있죠? 10%를 기준했을 때 여기 0.9091 아까랑 같죠? 그 다음 여기가 0, 아까는 여기 0.9091, 체계는 90909예요. 0.8264, 8264 5죠, 체계는. 0.7513, 체계는 75131인가 그렇죠? 어제는 75131. 뒷자리, 한 자리나 두 자리가 더 있거나 또는 빠지거나 하는 건 문제마다 다릅니다. 아까는 이게 현가 개수였는데 지금은 1.735, 2.4868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책 안 보고도 했어요. 봤나 모르겠는데 책 안 봤어요? 27쪽에 있는 것만 봤지 거기 숫자 1.735, 이거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돌려보세요, 봤나? 안 봤어요? 근데 왜 이거 썼죠?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잘 보시면 눈치 빠른 분들은 가만히 써 봐. 0.9랑 0.8 더하면 1.7인데? 그죠? 0.9, 0.8, 0.7 더하면 2.4예요. 눈치챘어요?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얘들하고 얘를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야 돼요. 얘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현가 개수라고 했죠? 근데 얘들은 뭐라고 하냐, 얘들. 중요한 건 우리 시험에 얘나 얘는 문제로 주어집니다. 쫄지 마시고. 자,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 앞에 연금자가 붙어요. 연금형가개수입니다. 그럼 아까 이걸 1년 현재로 환산하고 현재로 환산하고 현재로 환산해서 3번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연금형가개수가 문제로 나온다면 면 잘 보세요. 아까 매년 받을 때 1,000원씩 받기로 했잖아요. 1,000원씩, 1,000원씩. 그죠? 분할이죠. 곱하기 이거. 연금형가개수 2.48685인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계산기 없어도 1,000 곱하기 2.48 할 수 있시요? 없시요? 있지요? 없다고요? 그럼 가슴에 발을 넘고 생각해 봐요. 어쨌든 이 정도는 암산이 돼야 됩니다. 1,000 곱하기 2.4 그러면 어? 2,400이야. 8까지 있네? 8. 그런데 여기가 6까지 있어. 그럼 6. 여기 8도 있어. 그럼 8. 그럼 점 찍어야지. 2,486.8. 그런데 반올림한다. 그럼 7이네? 그럼 2,4,8,7이 됐죠. 문제에 따라서 끝자리는 약간씩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문제에 따라서 어차피 우리 시험은 찍으면 되는 거죠. 가까운 숫자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아까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산하지 않아도 한 방에 이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 따로따로 해보세요. 아까처럼. 그럼 3개 더하면 2,486만 8천 원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연금형가개수만 있으면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내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일시불일 때는 그냥 현가개수를 이용하고 분할, 분할수불금일 때는 연금형가개수를 이용해라. 그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재에 27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 현재 가치의 구조를 기억하세요. 이건 무조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뭐 어떤 문제가 됐든 현재 가치의 계산기 두드리는 건 항상 나옵니다. 자, 27쪽 갑니다. 너무나 시간 참 많이 갔네. 어쨌든 이 관련된 내용까지는 해야죠. 관련된 내용까지 빨리 현재 가치 회계처리 기준 27쪽. 근데 큰 산번에 있는 건 결론적으로 지금 안 봐도 돼요.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계정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할부 회계처리를 배웠거나 그러면 이거 보시면 아는 내용이고 굳이 여기서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표를 보시면 표가 어떻게 돼 있죠? 이거 표를 보시면 장기 채권 채무, 장기 채권 채무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계정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또 사체에 대해서는 사체 액면을 하고 사체 할인 발인 차금 아시나요? 그 발행가액 개선하는 거. 어쨌든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보다. 사체를 발행한 쪽에서는 사체 할인 발인 차금을 쓰고 사체를 구입한 사람, 투자자는 사체 할인 차금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이건 현행 기준이라고 돼 있죠? 국제 기준은 아니에요. 국제 기준은 따로 언급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해봤자 별 의미가 없고 자, 가로 2번 보시죠? 어쨌든 가로 2번의 1번 거기는 기억하세요. 장기 연불 조건, 장기 할부,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 장기 금전대차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나 채무는 아, 책에 있는 게 이거죠. 채권이나 채무는 명목상 금액과 현재 가치 차이가 중요할 때는 현재 가치로 평가해라. 근데 이건 이론 안 나와요. 계산 문제로 계속 나오지. 기본이에요. 기본. 이때 현재 가치는 이자, 이자 개념이 포함된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한 것이다. 또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 차이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계정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일단 쓰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의 채권의 명목 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해라. 그리고 유효이자율법, 사채 할인반인 차금 배우신 분들은 유효이자율법이에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삼각돈을 환입하고 또 이자율은 유효이자율 적용. 그리고 현재 가치 평가할 때 보증금이나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장기 선급선수금은 현재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현재 가치 평가할 필요 없는 거, 현재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여기서는 뭐 특별히 따로 안 해도 좋은데 계산할 줄 알면 되거든요. 자, 넘어가 보시면 장기 할부 판매. 여러분 교재 29쪽, 29쪽에는 할부 판매. 나중에 다시 다 하겠죠? 자, 어쨌든 여기 중요한 겁니다. 여기. 그래서 가로 3번에 나오는 내용이고 가로 4번에 이 할부가 나와 있어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천만 원 매출했다. 대금은 5년 후에 일시불로. 5년 후 일시불이죠. 이자율 10%입니다. 복리 현가율, 현재 가치 0.6이 연금 현가 개수는 3.79. 자, 연금자가 붙은 건 분할이고 연금자가 없는 건 일시불이에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5년 후에 지급 하나로 돼 있죠? 5년 후에 지급 일시불이에요. 일시불. 그럴 때는 그냥 현가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연금 현가율이 아닙니다.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천만 원에 0.62 곱하면 돼요. 천만 원에 받을 돈이고 0.62를 곱해주면 620이 바로 나오죠? 이게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 현재 가치. 그럼 명목 금액은 천만 원. 명목상 받을 금액은 천만 원이지만 명목 금액, 천만 원이지만 현재 가치는 620이다. 그럼 나머지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기말이 되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없애주고 이자 수익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본질적으로는 이자니까. 그래서 혹시 사채 할인만인 차금 상가가는 거 유효이자율법 계산하는 걸 혹시 들었다면 알 수 있을 거. 난 그때 안 했는데요. 전산세무 배운 사람들이 현재같이 안 했죠. 안 한 사람은 이거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오늘은 맛보기로. 자, 이때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장부 금액의 이자율이 10%잖아요. 그럼 채권의 명목가액, 명목가액에서 현가차를 뺀 금액. 이 금액을 장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이 금액을. 자, 채권의 명목가액 이 중에는 이자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장부 금액은 620만 원. 그 620만 원이 장부 금액인데 이자율이 10%니까 그거에 10% 계산해서 62만 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장부 금액. 계산 구조는 앞에 28쪽의 박스 안에 장부 금액 실질이자 나옵니다. 맛만 보세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때는 이 매출 수익이 얼마냐. 이거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자 수익도 수익이고 매출도 수익이잖아요. 그럼 단기 수익, 수익이 총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수익 총액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천만 원을 일시에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매년도 200만 원씩 다섯 번 나눠서 받기로 했다. 그랬다면 현재 가치가 다릅니다. 그럴 때는 아까는 일시불이니까 현가 개수지만 5회에 걸쳐서 나눠서 받을 때는 연금 현가 개수를 적용해요. 그래서 매년 받을 금액 200만 원 곱하기 3.79. 여기 3.79니까 곱해주면 758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가 758이에요. 아까랑 다르죠? 그리고 매년 200만 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현금 들어오고 장기 채권 일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없어지고 이자 수익으로 바뀌어요. 이자 수익이 달라지죠? 당연히 장부 금액이 달라지니까. 장부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 회계 처리를 지금 여기서는 열심히 안 익혀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현재 가치를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구나.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뭐냐. 얘는 일시불이고 얘는 나누어서 분할수불입니다. 분할해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게 많아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현재 가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얘하고 얘의 차이가 뭐냐. 일시불이냐 분할이냐.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끝났고요. 그리고 이론 중에 뒤에 짧은 게 있으니까 거기까지 하고 싶게요. 자 마지막 10절로 갑니다. 회계관습. 여기는 솔직히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이론 중에 마지막이에요. 재무회계이론. 재무회계이론이 최소한 두세 개. 보통은 한 서너 개 정도까지는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두세 문제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문제 딱 받으면 맨 앞에가 재무회계이론 적어도 두세 문제는 나옵니다. 그 중에 관습은 솔직히 별로 참고 많으세요. 자 관습 봅시다. 회계관습은 회계관습은 회계원칙으로 인정할 만큼 타당성을 입증할 수는 없으나 실무상 유용하니까 편리하니까 예외적으로 실무에서 그냥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관습이다. 관행. 관습. 관습. 그 중에 중요성. 중요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중요한데 얼마나 금액이라고 따지면 얼마 이상이 중요하고 얼마 이하나 안 중요하냐. 이런 건 구분하기 어려워요. 정보 이용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재무회계이론에 있던 거. 그나마 이 중에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그나마 중요한 건 이거 보수주의. 우리 시험은 이것도 그닥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일단 보수주의는 어떤 거래에서 두 개의 측정치가 있을 때 두 개의 측정치가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선택이 가능하다면 금액을 내서 천만 원 적어도 되고 천오백만 원 적어도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재무적 기초. 재무구조가 견고이. 재무구조가 튼튼히 하는 쪽을 택해라. 결론은 이익을 낮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익을 낮게. 또는 보고하더라도 늦게 보고해라. 결론은 그러면 이익을 적게 보고하면 주주들한테 배당금이나 또는 세금을 내야 될 법인세 같은 세금이 줄어들 수 있죠. 우선은 줄어들 수 있는. 우선은 이익을 적게 보고하자. 이런 게 보수주의. 우리 시험에 문제 될 건 많은데 사실은 잘은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리고 맨 밑에 30페이지 맨 밑에 두 줄. 맨 밑에 두 줄 보시면 적용 초기에는 초기에는 이익을 줄여서 세금도 적게 내고 배당도 적게 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장기, 차기 이후에는 반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익을 줄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뒤에 사례에 나오지만 감가 생각할 때 정액법하고 정률법 생각하잖아요. 그럼 초기에는 금액이 크고 작고 말기에도 크고 작고가 다르지만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사실은 같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우선은 적게, 우선은 초기에, 우선은 거래 초기에 이익을 적게 보고하는 걸 택해라.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총액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31쪽, 마지막 31쪽에 장단적까지는 필요 없어요. 장점은 좋은 말로 하면 재무적 기조가 안정된다. 배당이나 세금 적게 내니까 돈이 굳죠.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례가 이제 그중에 만약에 나온다면 사례입니다. 사례. 그중에 1번, 재고자산 평가할 때 적가법. 원가법, 시가법, 적가법 중에 적가법. 두 번째,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할 때 물가 상승식 후입 선출법. 선의 총호 기억나세요? 전혀 안 난다. 그럼 이론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론 공부가 돼 있어야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어쨌든 선의 총호 기억나시면 아, 후입이 이익이 적게 되는 거지. 이익이 적게 하는 게 보수주의지. 이렇게. 그리고 수량 결정 실사법. 감가상각 초기. 정액법과 정률법 등의 가속상각법 중에 초기에 가속상각법 하면 더 많이 상각하죠. 초기에. 그리고 자본적 지출, 자산처리보다는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해라. 그리고 사채발행차금 상각할 때. 혹시 사채발행차금 기억나십니까? 정액법은 일정, 유효이자율 법은 증가. 정액법은 일정, 유효이자율 법은 증가. 초기에는 정액법이 상각하기 더 큽니다. 정액법이 보수적이다. 그런 뜻인데 뭐 이건 사채를 배웠으면 알아들었을 거고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뭐 그냥 그래래디 하셔도 돼요. 여기가 우리 시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할부 매출의 회수기준. 이런 것들이 바로 보호수주의 적용 사례입니다. 그리고 업종별 관행도 말 그대로 업종별. 건설업이나 제조업이나 금융업이나 이런 것처럼 업종별로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의 회계처리가 있을 수 있다. 감안하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재무육의 이론을 쭉 신나게 했죠. 신나게. 재밌죠? 신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고기간 후 사건이다. 그거 그리고 특수관계자 공식. 솔직히 이거 두 개 빼고는 전산세무 2급 정도만 해도 뭐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거기서 이미 다 배웠던 거죠. 배웠던 건 길게 끌면 오히려 여러분도 더 귀찮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중요한 거, 이런 거 위주로 체크 위주로 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거 나오면 당연히 천천히 제대로 하겠지만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최소한 배웠던 내용은 최대한 이렇게 좀 빨리빨리 지나갈 거니까 그렇게 아셔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죠? 또 이론적인 거라 조금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갖다가 나중에 반복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지금 생각보다 더 길게 찍었네. 원래는 조금 짧게 찍으려고 그러는데 보다시피 내용이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내용이 이론이 쫙 반복되지만 시험의 두세 개는 무조건 나오니까 어쨌든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의 합격률세는 폭넓게 회독수를 늘려라. 자주 왔다 갔다 해라. 그럼 합격합니다. 자, 일단 이래서 여기까지 해서 재무육의 이론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금융자산이 시작됩니다. 기대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봬요. 수고하셨어요.